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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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코스 나가면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굳이 연습장에서까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커지면 이게 선수들이 시합하다 보면 커지는 데는 끝이 없어요. 정말 계속 커지니까 그걸 조금 줄여놔야 나가서 일정한 스윙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많이 줄인다고 노력하고 있죠. 더욱 가야 된다고 생각해 prove 더욱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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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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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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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